안녕하세요. 영웅이입니다. 제 고향 울산에서 드디어 콘서트를 했습니다. 객석을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그 공간을 저보다 더 좋은 목청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왔던 일들이 매주 눈앞에 펼쳐지니, 제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릴 따름이에요. 고향이란 생각에 들드기도 했고, 가는 길이 익숙한 풍경으로 펼쳐지니 가는 내내 마음이 편안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열기는 지난 겨울 콘서트 때부터 봐도 익숙해지지 않고, 매번 너무 새롭고 놀랍고 가슴 벅찹니다. 제가 이런 풍경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응원해주실 거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에너지에 힘을 얻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느낌이에요. 지난 29일 발매된 저의 신곡 해바라기도 잘 듣고 계신가요? 발매되기 전에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들려드리고 싶었고, 막상 그 순간을 마주하니, 와, 이렇게 떨려도 되나 싶더라고요.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을 보여드리는 봄날의 고백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무대이지 않았을까 해요.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해바라기 영상도 올려드리니, 여러분과 오래도록 함께 느끼고 싶은 벅찬너르던 제 마음이 여러분께도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역을 마치고 나니 벌써부터 또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시간이 조금은 느리게 흘렀으면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또 여러분들을 빨리 뵙고 싶은 마음이 들썩들썩합니다. 이번 서울 콘서트는 여러분과 하루빨리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아니고 금요일에 서울올림픽공업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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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